해리 케인은 바이엘은 윈헨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모습이었다. 영국 언론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케인의 사진과 함께 케인의 윈헨 이적을 앞두고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알렸다. 해리 케인이 결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나 군대3가 바이엘은 윈헨으로 이적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들도 속보로 케인이 토트넘을 떠났다며 전날 바이엘은 윈헨이 해리 케인을 영입하기로 토트넘과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구단길이 합의 보도가 나간 이후 케인의 바이엘은 윈헨행은 기정사실화됐다. 윈헨이 토트넘에 제시한 케인 이적료는 약 14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과 윈헨 계약기간은 4년이다. 이로써 토트넘은 케인 윈헨 이적에 합의하며 막대한 이적료를 챙기게 됐다. 케인의 윈헨 이적이 확실해지면서 토트넘 최고의 듀오를 불린 손흥민 케인 듀오 역시 헤어지게 됐다.